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정대원,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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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Mitra가 있 et 왼쪽 갓만 유명해 소류전화 소류전화 조회 대장! 대장! 저희 털부 형님! 그렇게 쫓아다니면 대장이 노출되잖아! 대장, 건물 스캔한 거 데이터 넘어왔어. 아주 바글바글하네. 저 안에 있는 폭탄을 무슨 소리 제거한대? 자,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간다. 나머지는 뒤에서 합류해. 무슨 소리야? 먼저 치고 들어간다고? 대장! 대장! 어디? 하a... 팔이 형님은 그냥 여기 있어. 대장, 우리도 들어왔어. 대장, 형정이야! 버틸 수 있겠어? 상황이 안 좋아. 폭탄 대장이 제거해줘야겠어. 나한테 맡겨. 거의 다 왔어. 좀만 버텨. 설문엄님! 아니, 미치겠네 진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엄호해! 자리 지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대장, 폭탄 도면 전송했어. 빨리 폭탄 위치로 이동해! 대장!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져. 빨리! 대장, 설보 형님은 가방에 없어. 이번에 그냥 가! 설보 형님 빼내! 용도사 데몰리션 올라가서 폭탄 제거해. 로저! 로저! 못 말리겠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지. 대장, 도착했어. 오케이, 서둘러. 대장, 도착했어. 대장! 대장! 용도사! 빨리빨리!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버텨라, 대장. 조금만. 대장! 대장! 폭탄 해제 완료. 공격 실패. 확인gins. 저거 개발 Silver Lake dont Gotcha Guy